2017년 대선부터 1군의 정치 세력은 권역별 혹은 후보별 투표소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시킨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정돈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이제 부정선거를 감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데는 이제 민주당 측하고 이제 크게 인연이 있는 지금 외부로 알려진 사람은 이제 4.15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이근영 씨 같은 분이죠. 뭐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선거기술자 혹은 선거조작기술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은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정선거를 감행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반복해서 그렇게 확인한 바와 같이 후보별 혹은 권력별로 모든 투표소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하는 그런 종류의 부정선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승리를 낙가치게 됩니다. 권력별 조작률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아 이 사람들이 2017년에는 권력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투표소마다 적용해가지고 결국은 선거를 훔쳤구나. 그래서 가장 주 엔진은 전산조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엔진은 바로 모체에서 만들어낸 주로 제가 볼 때는 프린트했다기보다도 이제 사전투표 용지를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라는 그런 인쇄 qr코드를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법이 정한 그런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에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을 이제 극구 이제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모체에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이 엄청나게 쉽다는 이야기죠. 그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기획을 한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 측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되겠죠. 지금까지 외부로 알려진 그런 인물들은 양정철 씨나 뭐 4.15 총선 당시에 민주연금 원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연금 부원장 겸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건영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죠. 선거조작 기술자들이 이제 대부분 그 방법을 이제 동원을 했고 선거조작 기술자들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부정선거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련자들이 상당히 다수가 있다는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외주업체에서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은 메인 서브에 그와 같은 조작 프로그램이 장착되어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미루어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조투표제를 상당 부분 투입했을 것을 보기 때문에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것을 보면은 지역선거관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나 공모관계가 없으면은 뭐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따라서 이거는 586 운동권 출신들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의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알든 모르든 간에 부역했던 자들 이렇게 해서 아주 광범위한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관여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태경 씨나 이준석 씨나 한기호 씨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또 부정선거 은폐론을 주창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야당에도 부정선거를 통해 상당히 덕을 보는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같이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언론들이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2년 이상을 뭉개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언론인들 가운데서도 이 부정선거 세력들하고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보게 되면 뭡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주권은 조작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권은 조작률로부터 나온 것이고 주권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로 나온 것이고 주권은 조작 프로그래머들에게 나온 것이고 주권은 선관위의 공모자들에게 나온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2017년 대선에 시작돼 가지고 그게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뭘로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무엇까지 갔죠? 지방선거까지 간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까지.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지방선거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기가 찬 일이죠. 지방선거에서도 뭐죠?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서울시장선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선거에서 22%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박원순 후보한테. 그게 여러분 다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서울시 교육감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감선거도. 서울시장선거나 서울시 교육감선거나 2017년 대통령선거나 방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여러분들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뭘 20%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조희연 씨도 다 같이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사전투표의 20%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죠. 이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용인할 수가 있냐의 한나라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선거는 이렇게 다 훔쳤지 않습니까? 박원순이 25대 제로입니다. 모든 동에서 다 아마 사전투표에서 박원순 씨가 이겼을 겁니다. 김문수 씨가 다 패배를 했겠죠.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서울시장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은 여러분 다 뭡니까? 24대 1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한 서초, 송파, 강남에서도 강남, 송파도 여러분들 구청장이 다 민주당 출신이 된 겁니다. 24대 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뭡니까? 다 호남 사람으로 구청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내일부터 구청장선거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얼마나 조작질을 했는지. 서울시 구청장을 어떻게 조작질했는지 여러분도 아마 내일부터 다 보고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래가 여러분 뭡니까? 다 전라도 출신들 구청장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전남 곡성, 전남 순천, 전남 여수, 전남 장성, 전남 나주, 전남 당량, 전남 정읍, 광주, 전북 정읍, 전남 고흥, 전남 당량, 광주, 전남 강진, 완도 순천 정읍, 청송, 고창, 광주. 여기 또 처가집이 뭡니까? 전라도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라를 완전히 해먹은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구청장의 강남구하고 송파구의 구청장이 여러분들 민주당 출신이 될 수 있습니까? 내일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내일 8시에 방송하겠습니다. 완전히 까발기했습니다. 구청장선거 어떻게 해먹었는지 엄청나게 해먹었습니다. 조작을 얼마나 했든지 조작의 증거가 뭐 산더미처럼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다 가져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조작을 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조작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번 작업은 특히 2018년 지방선거 부정 문제하고 2017년 대선 부정선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사용됐던 방법이 고스란히 다섯 번에 그대로 사용됐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꼭 같은 조작 공식이 조작 공장이 가동됩니다. 버튼만 누르면 조작 공장이 돌아가니까 붕붕붕붕 이렇게 여러분 그냥 버튼만 누르면 조작이 돌아가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조작 프로그램을 이번에 생업을 하면서 중앙선거관에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밤을 새웠으면 뭡니까? 시간이 지금 임박해 있으니까 작성해서 제공하는 제야고수가 계시니까 이걸 밝혀낸 거 아닙니까? 제야고수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조작했지? 너희들 조작 프로그램이 이걸 사용했지? 너희들 조작률 권력별로 이렇게 적용했지? 이건 맞아? 너희들이 사용한 건 맞지? 그렇게 해서 2018년 거하고 이렇게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사용한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거죠. 결국은 뭘 사용한 겁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죠. 조작 프로그램을. 투표소 레벨로. 투표소 레벨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죠. 투표소 레벨로. 투표소 레벨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표를 다 훔친 거지 않습니까? 투표소 레벨로. 그게 이제 다 덜통이 난 거지 않습니까? 투표 레벨로 조작을 해서 사용하던 것이 이번에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드러난 거죠. 이 사람도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선거 때마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목표 득표소를 결정하고 그 다음 뭘 하죠? 목표 득표소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에서 몇 표를 얻어야겠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한 326만 표 얻어야겠다. 326만 표는 뭐가 되죠? 총 조작 육정주 평균 20%입니다. 예상 득표소를 한 20% 조작회가 얻는 걸로 결정한 겁니다. 이번에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조작이 쉬울 것으로 봤습니다. 21%만 조작하더라도 그냥 이번에 정권이 넘어갈 수 없고 영원히 이제 우리는 좌파 취하에 살아야겠던 거죠. 여러분 그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한 거죠. 투표를 레벨마다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심하게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중앙선거래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약 우수가 추적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전망한 겁니다. 그런데 추적 프로그램하고 조작 프로그램이 딱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추적 프로그램이 이꼴 조작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까발리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5구 대선은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거였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2017년 5구 대선은 본격적인 사전투표 조작의 시작점이었다. 5대 공직선거를 모두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투표소 레벨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2017년 5구 대선 이후에 일어났던 네 번의 공직선거가 똑같은 조작 공식을 사용한 거죠. 예상보다 조작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19대 대선에서 이런 식으로 권력별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선거를 훔치고 그야말로 도둑질을 한 거죠. 도둑질을 하고 이번에 물러나는 겁니다. 도둑질을 잘하고 물러나는 거죠. 도둑질을 여기서만 거친 게 아니고 2018년도에는 더 심하게 도둑질을 한 거 아닙니까. 서울 종로구의 서울권역의 22% 서울 교육감에서 20% 전국의 모든 교육감 다 훔쳤을 겁니다. 지금 서울 교육감만 했지만 대구 광역시에서 24% 대전에서 20%, 인천에서 12%, 광주는 0% 이렇게 조작을 해서 권력을 훔친 겁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규모하기 위해서 활동해 오는 과정에서 많이 진보한 것은 결국은 조작 프로그램, 조작 기술자들이 사용한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률까지 찾아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전모가 다 밝혀졌다. 추정, 가설, 주장, 의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밝혀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 프로그램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게 동일한 조작률입니다. 동일한 조작률 적용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훔치고 권력을 훔친 그런 사건이 문재인 정권 지하에서 다섯 번 일어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 5월 10일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측은 그동안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정도가 좀 덜 알지만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감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완전히 차이가 날 테니까 다섯 번의 데이터하고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데이터가 차이가 날 거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이 되는 윤석열 정부가 막아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지금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법원이 전혀 예상 밖으로 투표함 정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1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선관위 측이나 민주당 측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그런 최종 결과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실제로 한 326만 표 플러스 25만 표니까 351만 표 정도 격차가 났다고 보는데 그럼 326만 표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표를 집어넣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각 투표소마다. 그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밤을 새해 가지고 투표함을 갈아치운 겁니다. 한 표 한 표 갈아치운 게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사이에 투표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남아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사전투표함을 사전투표지를 전체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지만 전체를 가기에는 표가 금세 나지 않습니까 울며 계좌식으로 당일 투표지 다 갈아치운 거죠. 상호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급하게 이런 작업을 해 가지고 투표함을 새로 지금 재건 표장에서 공개된 투표함은 완전히 새로 통과를 한 투표지 전체를 통과를 한 투표함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70% 80% 나오죠.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그게 뭡니까 본래 프린트 돼야 되는데 인쇄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쇄소에 사용하는 본드가 붙은 투표지 그다음에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고치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묶인 게 뭐죠 흰색 스카치 테이프와 붙은 거 갈색 스카치 테이프와 붙은 거 프린트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전투표소에 프린트를 하게 되면 상하가 잘리는데 좌우 여백을 자른 흔적이 있는 인쇄소 출신의 그런 사전투표지가 무더기로 나왔지 않습니까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이런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거든요 투표지를 그냥 여러분들 큰 종이에다가 수십 장을 이렇게 인쇄가 된 다음에 그걸 칼로 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다 투표지는 항상 상하가 절단되죠 우리가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에서 프린트를 놓을 용기를 받으면 상하가 잘리게 좌우가 잘리지 않다면 좌우 여백이 다르다는 것은 그게 뭐죠 인쇄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100% 부정성 건 거죠 거기다가 좀 자르는 과정에서 종이찌꺼기가 남은 이바리 투표지들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5월 23일 날 여러분들 대법원의 최종 그런 정인신문이 기다리고 있는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이 방송을 투표관리관님이 보시면 일어난 사실을 양심껏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 말씀은 내가 1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1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본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인 출석을 이룬 막기 위해 선관위 측이 가전 노력을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선관위 측 관계자들도 자식들 생각해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좀 양심껏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가 아니고 이게 도대체 도둑놈 소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야바이판도 아니고 내란에 관여한 아버지가 돼서 되겠냐 이야기죠 내란의 이름 적극적으로 부역한 그런 어머니가 돼서 되겠냐 이야기죠 다 생활이 될 텐데 권력이 이렇게 넘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부정선거가 안 밝히지겠습니까 이 정도 나왔는데 부정선거가 이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안 밝히겠습니까 서울시 교육감을 몇 프로에서 이런 도덕질한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육감을 얼마나 도덕질했겠습니까 서울시 구청장은 어떻게 이런 도덕질해 여러분들 25개 중 24개를 차지했겠습니까 다 지금 나오잖아요 조작 프로그램이 다 밝혀졌으니까 조작률이 다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이걸 숨길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런 상태에서 대법관들이 숨기고 뭡니까 인천 연설의 땅땅땅 성관이 성소 기각 판결한다 이렇게 해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죽음을 각오해야겠죠 그야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그 똑똑한 여러분들 지식인들이 한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은 다 누가 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단에 있는 재야 고수가 다 해낸 겁니다 민초가 생업현장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해서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결과를 지금 다 밝혀낸 겁니다 밝혀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권의 5대 공직선거 모드는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됐고 그 선거 결과를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부정선거였다 국민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표를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2020년 내 3구 대선에서 만일 그들의 시도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국가체제가 전복될 수 있는 대사건이었습니다 거의 전복을 시킨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에 어떻게 우리가 침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소 단위마다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된 그야말로 부정선거였다 여러분 내일은 8시부터 서울시 구청장 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그런 서초구를 제외하고 24대 1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막힌 일이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일에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짱미소님이 선거관리한 사람들아 당신들은 자식이 없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녹색장원님은 배춘잎 사전투표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참 김현주님은 선거관리위원장 이번에 바뀌면 막을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대법관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참 상농수님이 이 죄를 어찌 다 하겠습니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대한민국 지식이 난 사람들은 단물을 다 먹고 나라는 산으로 가도 모른 척 썩어도 이렇게 썩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했는데 이상일 입은 인천 연수궐 송도 이동 제6투표소 1장기 투표지가 1900장 가운데서 당일 투표지 1000장이 나왔는데 4.15 부정선거가 완전히 원천 무효다 여러분 내일 이제 서울구청장 선거의 부정선거 사례들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내일 맞춰주시고 또